조심하십시오, 무한군. 매형도 무고하십시오. 아니 지금 뭣들 하는 건가? 회안군 오셨습니까? 이게 어쩐 일인가? 왜 저것들을 다 살려놓는 건가? 도당의 결정입니다. 무한군은 유배를 보내고 흥한군은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. 아니 도당 늙은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가? 최소한 중전의 뱃속에서 나온 것들은 이참에 모두 없애야 할 것 아닌가? 너희들이 쫓아가거라. 가서 방군이 그놈을 없애라 전해라. 예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정황군이 허락치 않으실 겁니다. 정황군 허락이 왜 필요한가? 내가 이렇게 명하고 있질 않은가? 자네 눈에는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도 보이질 않는 건가? 그게 아니라. 그럼 잠자코 있게. 형제들이 합심해서 일으킨 거살새. 다 형제끼리 오간 얘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? 내 말 알아듣겠노? 예 알겠습니다. 무엇들 하느냐? 어서 가라! 정황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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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인가? 회양군께서 유배지를 출발한 무한군을 처단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. 뭐? 제가 정황군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듣지는 않으셨습니다. 이미 형제 간의 논의가 된 일이라고. 그게 언제 일인가?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. 비키시오! 비켜라! 강한 하늘! 방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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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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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